어! 어! 어머! 나 이거! 이따 갖다 놓은 편의안이에요. 아 네 안녕하세요. 긴장감 좀 쎄요. 리얼이에요? 깜짝 놀랐어요. 저도. 팔아보관! 첫 페이지 타이틀 이곳에도 길이 있다. 189년생 심리길도 한 걸음 붙어라 했으니 테이키 슬로우라는 뜻인가? 보건 말건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어딘가를 털어보러 털어보관 씁니다. 강남을 털러 왔다. 털러 왔다. 털러 왔다. 털러 왔다. 털러 왔다. 털러 왔다. 털러 보관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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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! 제로! 제로? 논알콜! 요 근처에 맛집이 혹시 있을까요? 부대찌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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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이 만드는 어디서 파나요? 여기 그냥 돌아가면 하... 정말... 아니요. 네? 어머! 드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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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깝쳐서 힘을 빼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어머! 안녕하세요. 그럼요. 그럼요. 내가 찍어줄게. 자, 내가 들어줄게. 우리 저기 나오고 있는데? 유튜브예요? 너무... 너무 예뻐! 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구독하셨어요? 네. 안 했죠? 능청만나? 유튜브 나와요. 나오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? 회사 뭐 상사나... 저기 저직 회사요. 아, 저분이 선생님이세요? 네, 상사요. 저분이 저 지나가는데 어머! 해가지고 제가 똑같이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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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혹시 저 상상님한테 영상 편지라도 어... 어..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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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하셨어요? 네. 혹시 이태리 부대찌그를 드셨어요? 네. 저 이거 먹으러 가요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네. 가방 보관. 전 식전 기도를 해요. 어울리지 않겠지만. 오늘 보건 말건 제발 초대방 나게 해주세요. 아멘!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버터를 좀 넣어볼까? 버터를 이 정도 국자로 국물을 살짝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하는 거 알죠? 왜냐 밥과 오묘하게 잘 섞이거든. 이렇게 해가지고. 너무 맛있어. 면 푹 익힌 거 좋아하세요?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세요? 꼬들. 꼬들사예요? 면을 되게 죽처럼. 맞아요. 저희 멤버도. 같이 못 먹겠네요. 아 절대 같이 못 먹어요. 아 밥도 먹었겠다. 아 이제 에너지 충전.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포스커타워에서 제 추측으로는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. 안녕. 우리 여고생들. 어디. 우리 여고생 잠깐 토크 한번 할래요? 안녕. 어쩐 일로 당남역에 있는 거예요? 상호를 먹으러 왔어요. 근데 왜 혼자 안 먹어요? 상호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상호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? 차가워서요. 요즘 10대들은 뭐 하면서 노는 걸 제일 재미있어요? 방금 사진 찍고 왔어요. 스티커 사진? 네. 혹시 찍을 때 추천할 만한 포즈 같은 느낌? 꽃받침? 또 있어? 어... 뿌이. 뿌이. 놀아주기 같은 거. 그 옆에 표정 이런 걸로 막 이렇게? 네. 그러면 우리 때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찍어볼게요. 고건 말고. 고건 말고. 고건 말고. 고건 말고. 코인노래방에 또 이렇게 있네. 코인노래방을 한번 가볼까? 오랜만에? 응. 보시죠. A.M. 두근거렸죠. 하지만 그대가 하니 깜빡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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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였더니. 또 저거였더니. 고민고민하지마. 여기가 이제 스티커 사진기가 이렇게. 아 나 체력의 예정 같지 않다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어려운 거 같아. 너무 어려워. 아니 나 약간 그래도 힙스럽게 나오는 거 같아. 생각보다 힙스럽지 않아요? 여기 지금 M.G가 없는데. 지금 누가 누구한테. 여기 있어 M.G 여기. M.G 어딨어.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. 지금 21살. 21살. 그러면 이 다섯 분은 무슨 관계세요? 아니요. 어 진짜? 저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. 네. 아마 아마 아마존. 아마존에 오신 여러분. 환영 환영합니다. 그러면은. 다섯 분 찍으실 때 컷이 있잖아요. 저도 한 컷은 같이 찍을 수 있는.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오케이 오케이. 엠제답게 나온 거 같아. 엠제답게 나온 거 같아. 파라보관. 우와. 너무 좋다 여기. 강남역 강남에. 뭐 이런 데가 있대. 어 여기 너무 좋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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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안녕하세요. 긴장감을 좀 없애고. 네. 무관주로 래요. 어머. 이거 찍어주세요. 리얼이에요? 깜짝 놀랐어요. 저도. 용기가 대단하신. 일단 점수를 드리고요.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Q. 제가 랩 전공은 아니지만. 오늘은 진짜 용기에도 점수를 드리고 싶고. 오늘 랩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.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또 발라드를 하는 가수여서 자, 이제 어디를 털러 가나 털어먹어 언니,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 선물로 근데 아무래도 커스텀을 할 거면 기본으로 가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은데 너무 귀여워 눈에 들어온 게 있어 여름이니까 파란색 화이트는 넘게 타요 블랙 기본으로 갈게요 저 여기 반스는 처음 와봐요 아, 이 반스는 처음 와봐요? 네 아니야 까라보관 아, 건들지 못하겠어 오, 됐니 됐니, 됐니 아, 제가 컬러 선택을 잘못했네요 안 보이죠? 안 보이죠? 이거 분리 나름 귀엽지 않아요? 아, 그놈의 MZ 아, 그놈의 MZ 아, 그놈의 MZ MZ가 뭐라고 어쨌거나 저는 2AM이라는 발라더로 데뷔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발라더군요? 변신 크게 없어요 꼭 전 몇이나 있다고 인사를 해 제 동생들 좀 풀어줘요 아, 풀어줘 빨리 띵까 아, 이거야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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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, 나도 연인으로 오고 싶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.